네, 2024년 영어 커리큘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친구들이 이번 2024년도에 정말 내신 영어 1등급 받을 수 있게 선생님이 정말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신 대비한 컨텐츠, 그리고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신부터 좀 볼게요. 내신에서 교과서는 지금 능률김, YBM박, 고등영어, 그리고 영어 1, 2 이렇게가 완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성 교과서의 영어 1, 2 이거는 개강은 된 상태인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랑 이 교과서 쓰는 친구들은 열심히 꼼꼼하게 내신 분석해서 1등급 같이 향해서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학평 변형으로는 우리 369 원래 11인데 이번에는 10월달에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시험 치르고 나서 바로 내신에 들어가는 범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내신 대비를 하게 될 건데요. 분석 변형 강좌, 이게 369 10월 시험 치르고 빠르게 개강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부교제는 수능 특강 라이트 쓰는 친구들, 영어 그리고 영어 독해 이렇게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개강이 되어 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행평가는 어, 이거 뭐지? 이거 무슨 강좌야? 우리 수행평가는 사실 뭐 어디 인강에서 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보통 선생님이 그 현장에 가보면요. 뭐 물론 우리가 내신이라고 하는 걸 지필고사를 좀 많이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내신은 지필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행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말하기, 듣기, 쓰기. 이걸 보통 학원에서 봐주지 않거든. 그래서 막막해. 이거 혼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니즈를 반영해서 아, 우리 친구들 수행평가 좀 힘들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좌를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고난도 듣기 들어와. 이거는 학교마다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듣기가 출제가 되는 학교들은 보통은 조금 난이도 있는 듣기. 뭐 CNN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출제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도 듣기로 들어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쓰기, 말하기. 우리 이제 쓰기만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말하기가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가 한 세트거든. 왜냐하면 말하기를 한다는 건 보통은 너의 꿈이 뭐니. 이렇게 주제들이 보통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평가에 나오는 그런 주제에 해당하는 것을 니가 써와가지고 말해봐. 그러면 내가 직접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세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볼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떤 평가 항목이 들어가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잘 쓴 예시는 뭔지 잘못 쓴 예시는 뭔지 이런 부분들의 기준을 세워주는 강좌가 될 거고요. 자, 우리 이 강좌는 6월달에 개강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정말 뭐 지필고사부터 수행평가까지 완벽하게 내신 대비를 할 수 있고 지금부터 들을 강좌가 뭔지 영어 실력을 기초부터 끌어올려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 바로 들을 수 있는 강좌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수능 기초로 영문법 들어와, 영문장 들어와, 영장문 들어와 이렇게 들어와로 되어 있는 강좌들은 고1, 2 기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풀이 강좌는 아니고요. 문제풀이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 문제풀이만 위주로 하는 강좌는 아닙니다. 그럼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영문법이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돼 있는데 기본편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영어는 그 개념들이 그대로 고등학교 때도 이어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등학교에서 필수로 알아야 되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그루핑을 좀 지어서 이렇게 카타고리화를 시켜서 알아야 돼 라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접목을 시켜서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총정리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문법 들어와 기본편 컴팩트하고 심플하게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문법 들어와의 실력편은 뭐냐면 얘가 그 부 제목으로 출제의도 파악하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범위 내에서 어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잘 됐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니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에게 필요한 건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식 영어 문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문제풀이법을 배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영문장 들어와의 기본편 얘는 우리 문장을 해석하는 법을 배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고등학교에서 정말 딱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패턴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모두 수록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문장을 바라볼 때 어떤 학자처럼 분석을 하듯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언어처럼 바라보려면 우리말과 영어에 언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좀 비교를 해가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는 지금 이렇게는 완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영문법 들어와 기본 이거는 개강이 되어 있는데요.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영장문 들어와는 지금 요것도 쓰기 요것도 쓰기 그럼 뭐가 다르지? 여기서 쓰기는 좀 수행평가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영장문 들어와는 우리 뭐 수행평가 뿐만 아니라 서수령에 대비하는 그런 영어 쓰기에 토대를 닦는 강좌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6월달에 똑같이 이렇게 개강이 될 예정이고 순서로는 얘를 듣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대비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연계해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학평 대비로 넘어와서 우리 학평 변형이랑 다르게 얘는 학평을 치르기 전에 개강이 될 예정인데요. 학평을 말 그대로 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신 대비가 아니라 우리 예를 들면 이 업법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학평에서 출제가 됐었는지 지금 완강이 되어 있는 고1, 2, 8개년 업법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는 건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문제풀이법 이런 것들 같이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빈칸, 대의, 흐름 이런 유형별로 내가 이 유형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평 오답률 탑5라고 되어 있는 얘는 우리 이제 매 예를 들어 3월, 6월, 9월, 11월 그랬을 때 3월 달에 가장 많이 틀렸던 5개의 탑5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작년 3월, 재작년 3월 각각 탑5가 모였는지 오답률 탑5를 같이 보는 그런 강좌가 되겠고요. 컴팩트하게, 빠르게 우리 이제 학평 치르기 전에 그냥 빠르게 수강하고 완강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아직 개강이 안 된 상태고 학평 오답률 탑5 이거는 학평 전에 3, 6, 9, 10일에 개강이 될 예정이고요. 빈칸, 대의, 흐름은 8월 달에 8월 달에 순차적으로 개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기교제에 우리 어휘 관련해서 능률복합 고교 필수 2000 이거는 이제 7월 달에 개강 예정이고 혼자 단어 암기하기 힘드니까 선생님이 기억에 남게 여러 방법으로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능 듣기는 지금 발음 들어와 패턴 들어와, 문풀 들어와 얘네들이 다 수능 기출을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강좌고 수능 영어 듣기를 대비하고 싶거나 혹은 뭐 나는 이제 영어 듣기가 좀 약한 것 같아서 대비할래 이런 친구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이거 외에도 뭐 매일매일 10분씩 들을 수 있는 강좌 뭐 10대 0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내신 등급 이번 올해 2024년도에 내신 등급, 1등급 같이 목표로 세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영어 실력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그런 강좌들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강의에서 만날게요.